안녕하세요. 무려 8개월 만에. 8개월 만에. 진짜? 8개월 만에. 8개월 만에. 컴백. 곡수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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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의 패스트곡 와이너스는 나를 계속 넘치는 자아로 추구하는 스토리가 담긴 업체물 엑트로닛 팝 장르곡인데요. 8개월 넘치는 도입부와 재치있는 웨이저풍으로 받는 대로 키 체인지 그리고 매력적인 곡입니다. 와우. 기려 기려 기려. 곡. 굿. 네네. 고정입니다. 렛츠펌 비닷. 포인트 암탐은. 이번에 복싱 중이죠. 맞아요 복싱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또 있잖아요 저희 울랄라 춤 울랄라 춤이라고 각을 또 살려야 돼요 오~! 랄라~! 하면서 뻗어나가는 춤이 있습니다 울랄라 춤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추면 쉬우실 거예요 어우... 랄라 아.. 저희가 뮤비를 댄스하는 부분을 파워볼판에서 찍었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 웅덩이가 있었는데 봤더니 송사리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뮤비 촬영장에서 그 밤에 가서 송사리랑 몰다가 왔어요. 귀엽더라고요. 한 마리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런 데서 사는 친구들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서 안 데리고 왔습니다. 마침 이제 딱 가세요. 안녕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